세 번째 키워드는 엉터리 통계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통계청이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주 부동산 통계가 문제가 많다면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더 흔들고 있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존해왔던 집값 관련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통계청이 정식으로 부동산원이라는 곳의 통계를 문제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원이라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사흘 전에 새로 출범한 기관인데 사실 저 부동산원은 그동안에 있었던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꾸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데 한국감정원 그동안에 공시가격을 여기서 작성을 해왔고 또 많은 부동산 통계를 한국감정원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유명한 부동산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을 받았던 그 대목.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은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통계하고 많이 달라서 현실을 잘 모른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당시에 김현미 장관도 바로 한국감정원 통계, 지금은 부동산원으로 바뀐 저 통계가 국가공인 통계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청에서는 부동산원의 표본 수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지금 표본이 된 주택이 적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 그러니까 과거의 이름 사흘 전까지만 한 달에도 한국감정원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통계가 최근에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통계를 조사를 한 발표에서는 서울의 부동산값이 0.01% 올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월간 단위로는 30배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매주 한 달이 4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 0.01% 올랐으면 한 달이면 아무리 많이 올라도 0.04% 정도 오르겠죠. 그건 상식이죠. 그런데 부동산원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한 달 통계는 0.3% 올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0.01과 0.3%는 무려 3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표본수가 주간 단위 표본수가 예를 들어 1이라면 월간 단위는 표본수가 10이었다. 이러니까 표본수가 다르니까 통계가 달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통계층에서는 월간 단위든 주간 단위든 한국부동산원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의 이 통계 표본이 너무 적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믿을 만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이래서 다시 만들어라라고 통계층이 권고를 하고 나서기에 이르렀고. 또 국토부도 이제 와서 집값 통계가 좀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통계가 잘못되면 병원에서 의사가 사람에 대한 이 병세를 진단 잘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든지 또는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잘못된 정책을 펼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뒤늦게라도 통계청이 나서서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의 통계를 바로잡기로 했다니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만 뒤늦게라도 고쳐서 정확한 통계로서 정확한 부동산 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